달팽이 꿈은 그 자체로 독특하고 이례적인 상징성을 지니며 꿈을 꾸는 사람에게 깊은 심리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달팽이를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 문헌과 실제 사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달팽이 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 문헌적 배경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꿈이 지닌 심리적 감정적 의미를 탐구하겠습니다. 달팽이 꿈의 상징적 의미 달팽이는 그 자체로 천천히 움직이고 유연하며 자신만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꿈에서 달팽이를 경험했을 때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팽이 꿈에서 나타나는 주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달팽이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꿈에서 달팽이를 보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느린 변화나 성장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현재 겪고 있는 변화나 성장의 과정이 느리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 꿈은 이러한 느린 발전과 인내가 필요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달팽이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달팽이를 보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적, 심리적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려는 모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현재의 문제나 도전에 대해 방어적이거나 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달팽이는 내면을 탐색하며 천천히 이동하는 생물입니다. 꿈에서 달팽이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이 내면의 깊은 부분을 탐색하거나 자아를 발견하려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면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달팽이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이동하는 생물입니다. 꿈에서 달팽이를 보는 것은 개인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는 개인이 현재의 어려움이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 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원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문원에서 꿈의 상징적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원적 배경은 달팽이 꿈의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원에서는 꿈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꿈의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드림즈 이라는 책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이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갈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달팽이와 같은 꿈의 상징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갈망이나 내적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양 문원에서도 꿈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역과 같은 고대 중국의 문원에서는 꿈의 상징을 통해 인간의 삶과 운명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달팽이는 느린 이동과 내면, 탐색을 상징하는 생물로서 이러한 문원에서 내면의 갈등이나 자아 발견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꿈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정서적 반응을 반영한다고 보며 달팽이와 같은 꿈은 개인의 내적 갈망이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달팽이 꿈은 특히 내면 탐색, 자아 발견, 인내와 끈기를 나타내는 심리적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해석 달팽이 꿈의 심리학적 해석은 개인의 내적 상태와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심리학적 해석은 꿈의 세부 내용과 꿈을 꾼 개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달팽이는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꿈에서 달팽이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이 느린 성장이나 발전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원하는 목표나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발전의 속도가 느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 자신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꿈에서 달팽이를 보는 것은 개인이 감정적, 심리적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려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현재의 문제나 도전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는 내면을 탐색하며 천천히 이동하는 생물입니다. 꿈에서 달팽이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이 내면의 깊은 부분을 탐색하거나 자아를 발견하려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면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달팽이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이동하는 생물입니다. 꿈에서 달팽이를 보는 것은 개인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현재의 어려움이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달팽이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직장에서의 느린 발전 김씨는 꿈에서 달팽이가 천천히 움직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김씨는 현재 직장에서의 발전이 느리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겪고 있는 느린 성장과 발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달팽이는 김씨가 현재의 상황에서 원하는 목표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발전의 속도가 느린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감정적 방어 이씨는 꿈에서 달팽이가 자신의 껍데기 속에 숨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씨는 현재의 감정적인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방어적 태도와 자기 보호를 반영합니다. 꿈에서의 달팽이는 이씨가 현재의 문제나 도전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3. 내면 탐색과 자아 발견 박씨는 꿈에서 달팽이가 자신의 껍데기를 천천히 벗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박씨는 최근의 내면의 깊은 부분을 탐색하거나 자아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내면 탐색과 자아 발견을 반영합니다. 꿈에서의 달팽이는 박씨가 내면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4. 인내와 끈기 정씨는 꿈에서 달팽이가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씨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인내와 끈기를 반영합니다. 꿈에서의 달팽이는 정씨가 현재의 어려움이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 꿈은 느린 변화와 성장, 자기 보호와 방어, 내면, 탐색과 자아 발견, 인내와 끈기 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의 상징적 의미를 문헌적 배경과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상태와 감정적 갈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달팽이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유의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달팽이 꿈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갈망과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감정과 갈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나 치유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 꿈 친절한 언행에 속아 화를 입을 꿈이다. 남에게 소개하는 이, 남을 보증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달팽이가 기어 다니는 것을 보는 꿈 꼬용한 가던 일이 저절로 잘 풀린다. 달팽이가 높은 곳으로 힘들게 기어 오르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이 진행 중인 사업이 부실하게 되거나, 뼈는 직장에서의 진급 등이 지지부진해진다. 달팽이가 몸에 붙어 있는 꿈 달팽이가 몸에 붙어 있는 꿈은 좋은 꿈으로 해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라면 여자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여자라면 남자의 고백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꿈입니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본인의 선택이겠지요. 달팽이를 먹는 꿈 달팽이를 먹는 꿈은 흉몽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달팽이를 먹는 꿈은 재물을 잃게 되거나, 잘되던 계약이 피기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돈을 많이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달팽이를 본 꿈 남자가 이 꿈을 꿨다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 결혼한 여자가 꿨다면 남편의 수입이 증가한다. 처녀라면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 꿈이고, 청년이라면 처가로부터 예물을 많이 받게 된다. 달팽이를 요리해 먹는 꿈 달팽이를 요리해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의 손실을 보거나 사업상 자금난을 겪는다. 달팽이를 죽이는 꿈 달팽이를 죽이는 꿈은 흉몽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당분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팽이에 관한 꿈 친절한 언행에 속아 화를 입을 꿈이고, 남에게 소개하는 이, 남을 보증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험한 곳에 달팽이가 오르는 꿈 험한 곳에 달팽이가 오르는 꿈은 하고 있는 일이 실현에 부딪히거나 고비를 맞는다. 험한 곳으로 달팽이가 기어오른 꿈 하고 있는 일이 고비를 겪게 됨.